식기세척기에 대한 고민 2020 뉴비스포크 식기세척기가 해결해드립니다 손설거지 이제 그만하세요 4개의 세척날개에서 분사되는 강력한 물살로 세척되고 상단 와이드 날개로 세척 면적은 더 넓어졌습니다 하단 720도 무빙 세척날개는 정회전과 역회전을 동시에 하면서 세척수를 분사해 오목한 그릇도 빈틈없이 깔끔하게 세척됩니다 한국형 식기에 꼭 맞춘 스팀 불림 옵션을 더하면 고춧가루와 기름때, 눌어붙은 밭불까지 속시원하게 세척됩니다 세척수가 저장수가 아닌 직수 방식이라 위생적이고 최적의 살균 온도 75도의 고온수로 유해 세균과 바이러스를 99.999% 제거해주니 걱정 마세요 처음이시죠? 이런 수납 시스템 한국형 식기에 맞춘 3단 수납 바구니는 밥그릇, 국그릇에서 접시, 컵, 수저까지 12인분의 식기를 한 번에 세척할 수 있습니다 물결구조의 하단 플렉스 바구니는 물고임 현상을 줄여주고 오목한 한국형 식기를 쉽게 적재할 수 있죠 중단 마운트 바구니는 높낮이 조절이 자유로워 하단 바구니에 냄비처럼 큰 그릇을 넣을 때 편리합니다 물이 맺히는 플라스틱 재질을 최소화했어요 물기가 잘 마르는 메탈 선반 뜨거워진 그릇에 열을 활용하는 잠열 건조, 내부 숲기는 배출하고 외부 공기는 유입하는 자동 문 열림 기능을 더한 3단계 건조 방식이라 물 맺힘 걱정 없는 깔끔한 마무리가 가능하죠 1회 사용 시 전기요금은 약 90.5원 물 소비량도 손설거지 대비 약 88% 절감되니 걱정 없겠죠? 문이 닫힌 상태에서도 전면 타임 디스플레이로 남은 시간,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개성과 취향은 양보할 수 없죠 다양한 7가지 비스포크 컬러로 자신만의 주방을 완성해보세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성능, 디자인도 모두 갖춘 2020 뉴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구매 비스포크 식기세척기